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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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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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odor 흰쎄 아이스크림 좀 더 먹어야 돼요 고기 양파 간단하게 완성 고기는 고춧가루 해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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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양배추 계란 조금씩 1T 1T 계란를 이제 계란을 잘 섞어주세요 계란물을 만들어서 계란을 다진 그리고 계란물을 다진 계란물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올려주세요 계란을 다진 계란을 넣어주세요 구워줄게요 내가 어떻게 쑜을래 어디서 먹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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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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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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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